둘, 셋 이렇게 분교 캠퍼스의 정말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이러한 모델로 우리 특성화고의 4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우리 캠퍼스는 학생 개개인이 만족한 지도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? 이곳은 음악을 한 번씩 או꼼하게 만드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